자 반갑습니다 디몽크 tv 디몽크 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추 좀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일부러 안받는게 아닙니다 킬때 저는 항상 받아요 친추받으려고 귀찮아서 어쨌든 일부러 고의적으로 친추를 안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지주지에 감히 내 친추를 거절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안받은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다 받아들였구요 다 받아뜨렸댄다 다 수락을 했어요 아우 누구부터 이렇게 거지같아 현재까지는 이 디블 위딩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만 한글화 됐대요 감광성 경고 과거의 간질 혹은 발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 문이 이미지를 접하는 경우 발작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게 없었지만 이걸 하고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리죠 처음부터 경고를 빡세게 주는데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분위기 너무 안좋은데 진짜 키가 좀 헷갈려요 엑스박스 패드에 하도 익숙해서 약간 아웃라스트가 좀 생각도 나는데요 지금 모습 보면 하여튼 새 게임 옵션 자막도 켜져있고 아... 보이지 않도록... 보이면 안돼?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보이기에도 상관없잖아 그정돈 용서되잖아 기본 난이도 내가 캐주얼은 할 수 없지 자존심이 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답답한데 그 오사카다야... 조셉... 조셉... 뭔가 관련이 있을까? 현장에 있는 대원을 응답하라 몸부여기나면 184에 탑승한 카스텔라노 수용사단 무슨 상황인가 이상? 뭐지 이 네톱박스 이거? 이 네톱박스 뭔데 이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별로 안 예쁘다 너 안 예쁘다 뭐 경찰들이 다 죽었나봐요 조셉... 조셉 기대면 어느 날 따라와 주의를 살펴보자 얘 범인이다 이거 생긴게 범인같이 생겼어 이 네톱박스 이 네톱박스 이 네톱박스 이 네톱박스 긴급통화 긴급전화 레톱박스 뭔데 이거 야 레톱박스가 안 없어진다고 이거 뭔데 어 아가씨 아가씨 시간 좀 있나 어? 아가씨 옷이 좀 젖었어 아가씨 아 앞으로 좀 봐봐 어우 이 게임 맘에 들어 이거 야 레톱박스가 좀 심각한데 이거 아 이거 뭐 게임 좀 진행하면 좀 이게 폭이 좀 줄을려나? 어쨌거나 어이씨 내 듀오 쇼크가 왜 이렇게 망가진 것 같은 느낌 나지? 어 이렇게 프레임도 저하가 좀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켜서 그런가? 뭐 키 조작 같은 거 안 알려주고요 좋아 정신 박자 차려 우리가 직접 확인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임무는 못 지나가게 우리는 아직 이곳 상황을 안 몰라 넌 지원을 맡아라 뭔가 뭔가 기다려봐 아 이렇게 답답하게 해 우리가 빨리빨리 좀 걸어봐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어 거기? 기다려봐 아이 아이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이쁜 리가 이쁜 리가 이쁜 리가 이쁜 리가 이쁜 리가 이쁜 리가 응 알았어 그림자 씨 죽이고 싶은 그림자 오케이 이건 뭐지? 오케이 뭐야 뭐야 뭐 왓더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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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박스 안없어져요 이거? 아저씨 레토박스 안없어져요? 아저씨 아이씨 죽이고싶네 이거 onde 어디서 오오옹 정말로 오케이 흔들어서 저 칼을 짚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음 자 시간되네 아직 안되고 아직 안되고 으취아 약간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이 게임 어 불쌍 나겠어 아 헬로우 안 무서워 너 너 안 무서워 어디로 가야되지 뭐야 야 야 뭐 조작킬을 알려줘야지 아 이렇게 얘가 순찰로가 있어요 잘 봐 멍청해갖고 이거 모른다고 얘 이걸 열쇠를 주워 그치 그치 정신병은 지우화에서 발견한 열쇠를 뭉칩니다 오래전에 생긴거다 오케이 오 가자 아 빨리 뛰어봐 좀 이거 열면 되겠죠 이거 열면 되겠죠 설마 이것도 막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거였으면 욕했을거야 아 아 레터박스 뭐지 어디갔어 앗 ode갔어 야 돼지ODE갖져 별리 개 Ой 으어! 깜짝이야 뭐뭐뭐뭐 나 움직여야 돼 계속? 우와! 풀고! 으어? 으어? 아리 아리! 오우 뭐 또? 워우 워 워우 수 야 무슨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냐 기분 나쁘게 아이템 이런데 또 아이템이 숨겨져 있다고 뭐 땅에 떨어져 있는 문서라든지 나 그런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없어? 되게 게임이 불친절하다 뭐 아무것도 안 흘려주네 뒤에 뭐가 어어어어어 일로와 일로와 저런데 뭔가 특전이 있겠지 저기 뭔가 아이템이 숨겨져 여기 괜히 쓸데없이 이런게 있을리가 없어 여기 뭔가 있을거야 어? 없네? 아... 으앗 아이차 올라가서 그렇지 무섭지않아 무섭지않아 이런거는 진짜 애도할 수 있어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헬로우 저 다른 문도 막 여기 있는데 다른 문도 있는데 이거는 안열리나? 에이 그럴줄알았어 아 이거 다리 쫄뚝대고 이게 지금 무슨짓이야 이게 어? 어? 잠겨있어 이쯔로 와아크 에이 씨 아 어두워서 안보여 얜 진짜 고생 많이한다 야 그럼 게임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상태로 게임을 해야돼? 레톱박스랑 이 다친 다리를 가지고 이건 진짜 최악의 게임이네 말도 안돼 이거 시야도 거지같은데 이거 벽몬 헬로우 병 병 병 병 병을 못잡나 벽몬 뭔가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왜이렇게 저것만 뻔지를 뻔지를 해갖고 아유 더럽게 어색하네 저거 뭐 뭐 뭐 숨 숨 야 이 거지같은 놈아 아 아 나 쟤 진짜 싫어 화났어 화났어 쟤 화났어 쟤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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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 녀석 난 여기 숨어있는데 헬로우 이 저 십자가 뭐지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뭐야 이거 그리고 더이상 저기선 안 움직이는거 같아 bonds 짜여져있는데로 움직여 이거 이런꺼 간판을 해주지 구멍이 있는거 보니까 병으로 유인해서 아 죽여 못살잖아 이러면 저 거지같아서 멍청해져 따라와봐 한번 이 병으로 그냥 머리를 때리면 안되나? 그냥 가면 되겠지? 거지같은게 갈게 갈게 저런 게임 뭐야 아 아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벤트겠지 이거 이벤트겠지 이벤트겠지 설마 저게 때마침 왜 열릴까 시 그래 아 이런 게임이야 담배도 없지 담배 피우고 싶지 베델스단드 베델스단드 이걸 허용했어? 이 빌어먹을 레터박스를 허용했냐고 이 레터박스가 위아래 줄을 말하는거에요 옛날 텔레비전은 TV는 와이드가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버텨이 다짐 빌어먹을 게임을 만들었네 뒷발 게임을 만들었네 하 바로 바로 에 뱉으로